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이슈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무역협상이 시한이 거의 다 됐죠. 시한이 다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발언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획기적인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 시점, 추가로 관세 인상 시점, 그 시점이 3월 2일인데 그걸 시한 연장하겠다 이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진짜 악재 하나 스스로 만들어내서 조용주고 스스로 그걸 주워 담으려고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까지 우려서 끌어올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저께 차트는요. 비석형이 나왔어요. 이게 이번 주에 완성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은봉 비석형이 나왔어요. 거의 비석형이지 몸통이 약간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의 크기가 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더 내려오거나 비석형이 돼버리면 일단 재료가 나온 거가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막스 이런 언급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 수술을 밟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분위기 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못 올라가고 은봉이 나오는데 이게 비석형 은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물론 오늘라고 내일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은봉이 비석형이라고 그러면 9주 상승이 마무리하는 국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제가 24년 만에 최장기 상승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같이 얘기해드렸었지만 어쨌든 시장이 재료가 완전히 드러나는 시점에서 상승폭을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재료를 희석시키면서 올라갔던 이 장이 마무리 국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하나의 뭐냐면 금리에 대한 발언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근래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못한다 쪽으로 거의 몰아가는 형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QE4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이슈에서 나온 건 뭐냐면 라파엘 포스틱이라고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시장이 정말 경제가 나쁘지만 않는다면 금리는 올해 내년에 한번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잔잔한 파도에 돌던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라는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협상이 될 것만 같은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또 분미 협상. 이게 다가왔는데 주가가 못 가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재료 소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리 인상론이 나왔다라는 것은 연준 내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고 트럼프의 강압이 계속 되니까 일단 한번 물러 했다가 슬금은 고개를 싹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또 시장이 불확실성이 또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했죠. 세 번째 이슈를 보면요. 제가 이제 외인 얘기를 합니다. 외인 선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인들이 제가 이제 오늘 선물을 보면 아침에 매수였어요. 외인 선물이요. 그런데 지금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4,400억 매도했어요. 지금 한 69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외인들이 빠져라는 시점이 이제 MSCI 중국 A주 비중 확대 뭐 이게 나오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선물이 이제 나가는데 어저께 중국이 5.6% 올랐어요. 그런데 어저께 혹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과도 디커플링 중국과도 디커플링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가 오르지 못했죠. 오늘도 지금 모르는 건 뭐커녕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끌어졌던 외국인들의 행보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고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게 MSCI에서 중국 A주의 어떤 편입 시점이 5월,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5월까지는 약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8월까지도 또 그 이후로 3개월. 그러면 6개월 정도 봐야 되겠죠. 6개월. 6개월이면 옛날에 벵가드처럼 6개월 동안 시장이 의외의 장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등을 준 거는 반등을 준 거는 어쩌면 물량을 터는 기회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을 거의 6, 7일 계속 매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외국인 선물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한 방에 한 3천억 이상 되는 걸 두 번 연장 들어오는지 버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 5천억 하고 한 1, 2천억 해가지고 두 번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 들어와서 그들이 매도했던 걸 다시 주워잡는 모습이 꼭 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진짜 강도가 굉장히 세질 거고 그 강도가 결국 프로그램 매도와 현물 매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거의 관전 포인트를 갖추면 시장 대응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시장에 대한 김동섭 이사님의 저희 관점을 점검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정식집에 가서 12첩 반상을 받고 앉아있는 느낌인데 과연 맛도 좋을 것인지는 젓가락을 들어 입에 넣어봐야 알겠죠. 이슈들, 변화 포인트들 저희가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이 시간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